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탕수육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대박 짱 짱 짱 òng 고소한 고춧가루 고추와 고추와 소스와 소스가 정말 맛있다. 소스는 진짜 맛있다. 맛은 고추와 소스는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를 찍어서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가 맛있다. 고추냉이 다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라. 시원한 맛은 고추냉이 맛있다. 아삭아삭 쾌쾌쾌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먹어야지 먹어요! 밑에 모짜렐라